차량 7대를 훔치고 차량 안에서 금품을 훔친 간 큰 10대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훔친 차량이 고장나면 또 다른 차량을 훔치기도 했습니다. 전현우 기자입니다. 문이 열린 승합차 양쪽에 남성 2명이 선체로 도로를 달립니다. 이들은 차에서 내려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문이 열리자 화물차 안으로 들어갑니다. 18살 정모군 등 10대 7명은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여수, 화순 등 광주, 전남 곳곳을 돌며 차량 터리를 벌였습니다. 정모군 등 10대 7명은 문이 잠겨져 있지 않는 차량만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차량 안에 보조 열쇠가 있던 차 7대를 훔쳤습니다. 무면허인 이들은 훔친 차로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내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. 무면으로 운전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근거될 것 같으면 그 차량을 버리고 또 다른 차량을 절취하고... 또 8차례에 걸쳐 차량 안에 보관돼 있던 금품 6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정군을 구속하는 한편 여재를 추궁하고 있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